이번 시간에 사용자 정의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객체라고 하는 것은 내장 객체와는 구분되는 개념인데요. 내장 객체가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객체라고 한다면 사용자 정의 객체는 여러분이 직접 객체를 정의하는 것이 사용자 정의 객체입니다. 사용자 정의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객체를 정의해야겠죠. 그런데 이 객체를 왜 만드는가, 또 객체라는 것이 어떤 취지로 사용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야지만 이 사려깊은 형태의 의미 있는 형태의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시간에서 내장 객체를 설명을 드릴 때 이 내장 객체에 있는 내용들, 또 이 내장 객체가 어떤 메소드,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두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 있는 사용자 정의 객체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장 객체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좋은 사용자 정의 객체를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객체를 왜 만드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면 객체를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저는 카테고라이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라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그루핑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메스라고 하는 객체가 있죠. 이 객체를 보면 이 메스라는 객체에는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속성, 예를 들면 파이의 값 3.14 또는 수학과 관련된 어떤 연산들 이를테면 최소값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제곱근을 구한다든지 절대값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학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이 메스라고 하는 객체 안에다가 다 모아놔서 연관되어 있는 기능끼리 모아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필요한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이 객체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프로그램이 점점점점 커지면 프로그램들 간에 또 로직들 간에 서로 간섭을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예를 들면 같은 이름의 변수를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함수를 중복해서 선언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존의 함수의 어떤 쓰임이나 또 변수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면 그것이 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면 그 객체 안에 들어가는 변수는 프로퍼티가 되고 속성이 되고 함수는 메소드가 돼서 그 함수의 어떤 이름이나 또는 그 변수의 이름과 같은 것들 또 그 변수가 적용되는 범위가 딱 그 객체 안에 고립되기 때문에 객체 바깥쪽에 있는 다른 객체들 간의 어떤 간섭 형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객체를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객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프로그래밍 스타일과 객체를 사용한 프로그래밍 스타일 또 객체 리터럴을 이용해서 객체를 정의하는 것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